이번 영상은 저의 프로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의 프로필과 최근의 활동 이력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저의 본명인 김월수를 입력하여 검색하시고 인물정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조회 그리고 김월수 행정사의 공식 홈페이지인 코인민에 접속도 가능하고요. 저는 네이버 지식인에 참여하여 출입국 비자 업무와 관련한 답변 460개를 올려 지금은 지존 단계에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나 출입국 업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지식인에서 김월수 행정사가 올린 답변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유료 상담 채널인 엑스퍼스에도 가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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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